여러분의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 셀링코치가 적절한 시점에 추천을 제공한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셀링코치 알림을 볼 수 있는 위치는 5곳입니다. 셀러센트럴의 셀링코치 위젯 셀러센트럴의 셀링코치 페이지 여러분이 선택한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는 이메일 알림 아마존 셀러 모바일 앱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웹서비스 MWS API입니다. 셀링코치의 각 위치마다 나름의 장점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앞에 말한 두 곳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고 나머지 3개는 이 시리즈의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셀러센트럴에 로그인하면 첫 페이지 중앙에서 셀링코치 위젯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추천을 빠르게 보고 싶다면 위젯을 사용하세요. 한 번만 클릭하면 마음에 드는 추천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건너뛰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셀러센트럴의 셀링코치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이 페이지는 셀링코치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우선 셀링코치 리포츠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열에 지난 비디오에서 다룬 셀링코치 추천 분야가 표시됩니다. 인벤토리, 프로덕츠, 프라이싱, 풀필먼트, 애드벌타이징입니다. 각 카테고리 안에는 구체적인 추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은 표에 표시되며 세부 열은 카테고리별로 다릅니다. 마음에 드는 추천이 있다면 액션열을 사용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표에 포함된 열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제목 옆에 Run More를 클릭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추천은 가격이나 추천입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을 업데이트하려면 각 행의 텍스트 필드를 사용해 새로운 가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액션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간단히 Match를 클릭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일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추천은 판매를 고려할 만한 아이템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위시리스트 프로덕트 목록에서는 아마존 구매자들이 최근 자신의 아마존 위시리스트에 추가한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할 만한 상품을 발견하면 리스트 아이템을 클릭하여 바로 리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셀링코치의 추천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각 보고서 제목 아래의 설명을 읽어보세요. 셀링코치 보고서 전체를 엑셀 포맷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셀링코치의 추천은 여러분의 설정, 과거 판매 기록, 상품 추이, 현재 재고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정의 셀링코치 추천에는 지금 화면에 표시된 추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추정하기에 여러분의 모든 상품의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여러분에게는 재고 보충을 위한 추천이 표시되지 않습니다.